냉란반은 설화뿐만이 아니라 풍면, 설화, 풍평, 산면 다 빠진 부분이거든요 그거는 저희가 내년 고내산이든 추경이든 어쨌든 네 곳의 냉란반은 책임지고 불편 없이 할 수 있도록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앞에 보면 원래 먼저 무대가 있었죠? 무대가 있었고 복구에 치약관을 건립한 거죠 근데 보기에 보면 친구도 돕고 사각지대가 있었고 홀딩도로에서 안쪽에서 부대를 만든다고 했는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사각지대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안쪽에 큰 모니터를 설치해서 바깥에서 공연하거나 행사할 때 안쪽에서도 볼 수 있는 장치를 하는 것이 어떤가 생각하는데 생각이 어떠십니까? 그래서 지금 약간의 양 사이드 쪽으로 의원님 말씀대로 사각기대가 발생을 하는데 왜 대체 방안으로 의원 말씀하신 대로 전광판을 위하여 스크린 설치해서 안에서 스크린이나 전광판을 통해서 관람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공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신뢰심 크게 사각기대가 없을 것 같아요 무대를 넓게 쓸 수 없는 불편함이 있는 것인지 여기서는 높이가 있어서 다 보이기는 해요 여기 앉으셔도 다 보이기는 하는데 다만 무대가 아무리 크도 저 무대가 작은 무대가 되어버릴 겁니다 그렇죠 여기의 문제가 아니라 저쪽의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스크린으로 해서 충분히 보게끔 그런 부분들을 한번 다 생성할게요 제가 볼 때는 여기 최고 문제점이 되는 게 의자가 벤치가 그냥 갖다 앉혀놓은 벤치보다 아까 말씀드렸다 꺼냈다가 넣었다 하는 그런 벤치가 있어요 그러면 안 쓸 때 운동만 할 때는 넣어놔도 되고 안중석이 있을 때는 빼서 쓰는 그런 거거든요 그럼 공관도 활용도 좋고 한데 그 의자를 한번 검토해 줄 수 있을까요? 양 사이드에 설치해가지고 왜냐하면 항상 사람이 와서 구경하는 사람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사실 공관을 넓게 쓸 수 있는 게 중요하니까 여기도 시간제 나게 되면 틀림없이 관중석 해달라고 할 거예요 그러기 전에 사전에 우리 최현중 의원이 말씀하신 대로 접었다 폈다 하는 그런 관중석 의자를 설치하는 게 저도 파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일단은 저희가 대학한 거는 여기 이 센터는 일단은 체육 경기나 생활체육을 쓰고 저희가 반다비 체육센터가 내년 진공을 목표로 관립을 하고 있는데 거기도 실수적으로 관람석이 없어요 그래서 그쪽에 대회나 이런 걸 할 때는 그쪽을 이용하면서 관람석 설치하는 거고 여기는 체육시설 네 체육만 단체 체육을 이용하고 또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실적을 야간에 사용하다 보니까 이 배경이 흐색이고 우리 베드민턴 콕 색깔이랑 비슷해요 그래서 사실은 운동할 때 혹은 창문에 반사되는 빛 때문에 콕이 안 보인다고 합니다 그 부분 한번 잘 체크하셔서 그 문제점에 대해서 한번 체크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아니 아무리 잘 만들어놔도 운동을 할 수가 없으면 자 지금도 보이시잖아요 가족들 딱 좌회장에서 들어오셨어요 근데 다행히 저쪽에서 멈추고 등록하셨잖아요 그 눈법으로 여기서는 수량이 들어가고 나갈 때 불법적인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데 아이들이 여기 등하교 통로란 말이에요 여기 가뜩이나 인도 저기 두 사람이 거기에도 힘든 더 좁은 인도로 아이들이 등하교하는 거 저희 늘 불안한데 여기에 이런 큰 체육시설이 들어오면서 인도도 확충이 안 된 상황에서 정말 여기 보시면 아파트 바로 여기가 있어요 여기가 아파트예요 여기가 아파트에 지어지니까 저희는 불안할 수밖에 없죠 설명합니다 네 네 하실까요 당초에 저희가 반다비 체육관을 걸립하기로 했던 부지가 어디죠? 그 산대기 이렇게 가져가면 저희가 당초 이제 공모사업을 해가지고 지금 계획은 이 부지까지 다 이제 계획을 해가지고 이게 면적이 한 13,000정도 300m 정도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러면서 일단 그리고 그 건물 계획은 보시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돼 있었습니다 당초 공모사업 때 선정이 된 부분이 근데 저희가 이제 실시적으로 그 실시 설계를 들어가면서 지금 이 부지 면적을 이제 보시면 한 14,000정도에 되는 이런 산림을 다 이제 개발을 하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이제 부지를 한 8,000정도로 줄였어요 그러면서 저희가 이제 건물 부분이 하나 더 있지 않나 이거 건물 부분이 좀 요런 식으로 좀 계획이 지금 요런 식에서 요런 식으로 좀 지금 전체적인 사업 부지라고 말씀하셨지만 요 부지를 손점했다라는 부분이 그 전 메시콤에도 나와 있었고 전 의원님께서도 그걸 지역 주민들한테 되게 어떻게 보면 홍보도 하고 그 사업에 대해서 협조를 요청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코아루 주민들이 아 이 정도 위치면 정말 체육시설이 생기면 좋겠다 그래서 적극 찬성했던 부분이 있어요 팀장님 근데 지역 분들한테 그렇게 해서 알고 있는 지역 분들은 안심하고 아 대례 반대로 언제 건립이 될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막상 이제 건립 첫 삽을 뜨는 거죠 그때 이제 아신 거예요 지역 주민들도 이 주 사용자가 지금 장애인하고 노인이라고 합니다 근데 장애인하고 노인이 이 설악에 있는 노인들이 걸어서도 올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걸어서도 올 수 있어야죠 어떻게 하냐면 걸어서 주님들께서는 어쨌든 이제 어 그런 부분들을 정리하셔서 군에 한 번 들어오시면 우리 팀장님 또 다시 볼 수 있으니까요 그러면은 체육관을 반대를 하는 게 아니고 위치 위치요 위치가 전혀 장애인이나 노인을 대려하지 않은 위치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보면은 이 서류 말고 그 도면을 보면은요 저희가 정확하게 지금 공부를 했어요 이거를 사건에서 쉽게 진입할 수 있는 거예요 차량이든 도보든 뭐 휠체어든 이렇게 하면 진입로가 달라져요 완전히 달라지죠 일로 진입로가 나야 되는 게 정상인 거예요 근데 여기 이제 저기 회장님 말씀대로 그 진입로 부분 이제 당초에 실시로기가 들어간 게 아니라 어떤 평강적인 계약을 세웠는데 여기 등고선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가 되게 좁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쪽으로 도로 낸다는 거는 아니 좁지 않지요 여기 지금 텃밭을 보면은 아니 건물이 이렇게 하려고 하면 실질적으로 주차장 하면 만난 다음에 주차장이 이쪽이 될 수도 있고 여기가 될 수도 있는데 이 주차장에까지 차가 올라가야 되잖아요 아니 아니 그러니까 뭐냐면 처음에는 건물도 이 모양이 아니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평면적인 계획으로 여기 말씀하십니다 지금 우리 저 면사무소에서 그 네네 그 꽃밭 가꾸기 하는 거 팀이 있잖아요 그 팀들 바로 여기 저 역사 앞에 여기에 네네 여기 이제 우리 회장님 말씀하신 거고 근데 그게 지금 2단계 사업 대상지고요 1단계 사업이 지금 2020년에 끝나거든요 끝나면 바로 2단계 요구를 해야 되는데요 예산이 좀 많이 수입되는 부분이 있어서 1단계 사업이 지금 3년이 끝나고 그 이후에 이제 될 거라는 얘기잖아요 과장님 여기 여기 지금 주차장 1개소가 지금 완료 됐다고 되었죠 저 앞에 이제 될 거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이 도로가 그 추어탕 집에서 계속 이어져가지고 하철리로 올라가서 하체 검속에서 아시아하고 나오는 거하고 이렇게 이제 맞물린다는 그런 장기적인 그런 계획으로 돼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여기 올라가다 보면 여기 안 말로 들어가는 길이 있거든요 그것도 저희가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기도에서 고향의 사업으로 추진해야 될 다리가 있는데 그게 현재 지금 없어졌어요 그래서 그 분에 대한 걸 계속 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 거죠 예 사실 그게 사실 제일 아깝죠 그때 뭐 고향의 강 그런 측면에서 뭐 도에서 예산이 많이 들어가서 아마 뭐 사업 취소다 아마 군에서도 두 번 정도 더 올린 거로 지금 알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청소년 면민들은 예산을 세워서라도 지금 이렇게 몇십억 투자해가지고 하는 저거를 오늘 다리를 놔줘야지만 근로에서 하철리라고 이렇게 계속 맞물려 올라간다는 그런 건데 하여튼 뭐 군에서 좀 다리를 어떻게 좀 신경 좀 써주십시오 요청을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거는 이제 워낙 돈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군비로 하기가 사실상 좀 어려운 부분이 있긴 합니다 중장기적으로는 그 도리는 필요하기 때문에 어떠한 방법이든 해결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다리 위치는 어디죠? 그럼 이제 여기로 지나가면 여기에서 이제 이렇게 여기서 만납니다 무석이 이 정도밖에 안 나왔어요 여기는 이제 관광과 소관인가요 우리 부회장님 지적 잘했습니다 여기 좀 메모했으니까요 아니, 만나는데 제일 딱 거슬렸네요 맞아 딱 올리는 여기 파기몰이 엄청 났어요, 목이 오케이, 여기 도로니까 회장님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는 저희가 이렇게 폭이 얼마 안 나오는 2m 정도의 폭은 나무를 안 심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걸 계속 옮겨야지, 담장 이게 뭐야 저희가 이제 나무를 앞으로 다 해놓고 다 해놓고 버려놨잖아 행사를 하게 되면 여기를 복개를 하고 여기를 험는 거리로 막아도 돼요 숙소 보면은 여기서 하고 음식물수나 푸르트라고 네, 여기서 해서 안에서 먹으면서 관람을 하시는데 복개를 걸려면 복개해서 이제 사람들이 다닐 수 있게 그러면 이거는 뭐로 만들었냐고 이게 우리 이렇게 하는 것도 이건 깊이도 깊어요 무석이 이렇게 하는 거에 이렇게 깊이 하는 데가 어딨어 그렇죠, 현장 나가야 내일 사가면 좀 있어 김 김장 이거 봐봐, 이거 장마실 때만 좀 흘러가고 이게 뭐야 어? 내가 좀 이따 전화를 드릴게요 무석이 아니고 이게 알기를 못 하는 거지 저희가 한 번 청소를 했거든요 물이 흘러야 이게 괜찮지 청소 못 해 이게 이것도 깊이도 너무 깊을 뿐더러 이런 유속으로 하려면은 이거는 오히려 주변에 생태계 파괴야 이거는 저희가 지금 그 지하수를 지금 물을 양성해서 풀고 하는 거를 풀 가동을 지금 안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맨 처음에 이거 목적이 뭐야 이거 한 목적하고 다르잖아 저희가 일단 이거 뭐 청평해오면 들어와서 못 놀겠다 이거 일부러 보여주는 거지 풀 가동 시키면 유속이 나오기는 해요? 네 네 저희가 한번 테스트 해보고요 그리고 풀 가동 시켜서 유속 잃게 할 거면 이런 자갈 안 돼요 이런 자갈 말고 차라리 엽적한 대리석 같은 그런 것도 미끄럽지 않은 돌 있잖아요 그런 걸로 이렇게 깔릴 수 있어야지 이거 어떻게 매일 청소할 거예요 알겠습니다 앞에 이제 장애인 통로가 이렇게 잡혀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위에 무대에서 보면 그리고 이제 악기들이 올라가고 무대의 어떤 부분을 보면 그래서 저 부분이 장애인이 올라가는 그 라인이 비전적으로 예쁘잖아요 그 뒤쪽으로 좀 빼서 올라갈 수 있거나 이렇게 잡아서 이것도 저희가 시공할 때 공사할 때 이제 무대가 좀 작지 않냐라는 생각을 하긴 했어요 근데 이제 지금 보시면은 6월 30일 중공 이후로 계속 주민들이 행사를 하고 계시는데 큰 행사인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그때 당시 무대를 만들 때 이걸 더 늙힐까 말까를 고민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뭐 이 관람 정도의 규모의 무대 사이즈는 적정하다라고 판단을 해서 늙지 않았고 만약에 이제 필요에 의할 때는 무대를 좀 덧대서 넓히는 방향으로 그때 임시적으로 이게 계속 상시적으로 공연하는 곳이 아니니까 큰 행사가 있을 때는 무대를 좀 부분적으로 넓혀서 사용하는 게 어떻게 생각해서 현재 그냥 상시가 돼 있는 상태인 것 같아요 근데 장애인 이런 공간은 앞적이 좋아 인원이 예를 들어서 뭐 예상을 못 하잖아요 항상 무대라는 건 항상 기본적으로 돼 있어야지 인원이 많이 온다고 하면 또 상시로 무대 갔다가 또 설치하고 또 다음 행사 조금 온다고 뜯고 그래 그럴 필요 없다는 거지 그래서 회원님 보편적 평균적으로 이 뒤에가 500에서 600석 700석 정도가 의자가 이제 무대 뒤로 다 앉혀지는 걸 감안해서 그 정도의 무대면은 적정하다라고 판단을 했고 그랬는데 지금 보니까 아니라니까 작대니까 아니 관객들이 관중이 그러는 게 아니라 실제 올라와서 행사하는 그 가수들이나 음악하는 사람들이 옛날식으로 자기네 볼 적에는 뭐 드럼 해보면 드럼 악기가 하나 두 개 아니라 두십 가지가 달려 올라와서 하기 때문에 자기네가 실제적으로 가수나 하는 사람들이 활동하는 사람들이 좁다고 말하는 거예요 뭐 관중석이 뭐 관중하는 사람들이 좁으나 마나 뭐 밑에서 보는 건데 별 차이 없거든 실제 하는 사람들이 좁다고 말하는 거지 그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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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틀린 거예요 그게 민간이탁 수탁자가 선정이 되고 나면 이 건물을 이용해 가지고 이제 그 수익사업을 창출해 가지고 공원을 운영관리할 수 있게끔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고요 뒤쪽에 보시면은 앞에 두 동은 이제 현재 이제 저희가 한 1년 반 정도 주민용량 강화 교육을 하면서 지금 이제 어떤 시설로 활용하는 것이 좋을까 라는 이제 주민들과의 과제를 도출한게 이제 애견카페를 운영해서 수익사업을 내겠다라고 해서 이제 두 건물 두 동을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게 있는 하나는 이제 주민들이 여러 가지 뭐 문화 행사라든지 뭐 이렇게 연습할 수 있는 공간 그리고 또 뭐 예를 들면 수저의 맥주 체험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어쨌든 주민 교육 전용 공간으로 이제 이용할 계획으로다가 좀 설계가 돼 있고요 설계했던 부분 의도하고 틀리게 하시는 일단은 이제 수익사업을 하시면 눈에 좀 띄어야 되고 네 외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잘 가까워져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생각하고 계시는 게 있으신가요? 일단은 그 연구하고 있는게 이 전면부는 색상을 네 네 밝은 쪽으로 좀 해서 네 네 포토존으로 좀 이용하는 방법도 주민들하고 같이 좀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네 그리고 또 조명 관계도 좀 더 보완을 해서 네 네 어두운 분위기로 좀 밝은 분위기로 그렇게 좀 더 보완할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 외장재를 뭐 또 드린다거나 혹은 뭐 해소한다든가 포토존을 만든다거나 네 네 네 적극적으로 팀장님께서 좀 신경 써서 네 그 어쨌든 수익이 생겨야 되고 이왕 만들어진 것 건물도 지금 예쁘게 보여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네 네 많이 신경 써 주십시오 네 네 네 네 팀장님 그리고요 만약에 우리 김종성 의원님하고 똑같은 질문인데요 네 지금 그 위탁자가 이거 이제 들어 올 거 아닙니까 이제 공무으로 하면은 네 들어오면은 우리가 이거를 군에서 다 시설물을 다 설치해 줘서 뭐 에어컨이라든가 뭐 싱크대 뭐 나름대로 저 안에 집 저 집기 같은 거를 네 다 설치해 주고 그분들을 들어오게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그 사람들이 공모 한 다음에 아 선정이 되면 네 그 사람들이 설치를 하는 건지 어떻게 해 우리가 다 설치를 해서 네 그러면 지금 우리가 11월 달에 에 11월 달에 민간이터자를 공모를 한다고 이제 다 계획이 돼 있고 내년 1월서부터 이제 아마 공모된 사람한테 와 들어와서 직접 말하면 장사를 하시오 라고 할 텐데 네 그죠 하여튼 그 안에 지금 시설물 같은 거를 빨리빨리 해 주셔요 지금 말씀 드리면요 어 일단은 그 카페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으로는 어느 정도 다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어 이게 뭐 저희 재산을 임대하는 방식이라고 하면 들어오신 분이 다 세팅을 해서 하시는 게 맞는데 네 저희는 어차피 이 공원을 저희가 관리하는 거를 그 업무를 그 공동체에다 주는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다 세팅을 해서 해 주는 게 맞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지금 안에 이 카페에 들어가신 카페를 지금 뭐 지금 바로 커피도 내릴 수 있는 환경을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근데 아까 윤석열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좀 부족한 부분 그런 부분이 좀 더 필요한 상황 부조금 나가는 거는 이제 이거 공원 관리비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건가요? 저는 오늘 현장을 나와보고 너무 좀 아쉬운 게 사실은 아까 그 저기 인공 인위적으로 만들어 놓은 그 하천도 만약에 그 지하수로 이렇게 펌핑을 해서 유수를 줄 수 있는 상황이면 우리가 여기 오늘 나오는 일단 미리 공개해 드렸잖아요 그러면 그게 물이 흐르게끔 해서 우리가 확인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고 네 그리고 오늘 의회에서 나온다고 하면 적어도 이 시계탑에 거미줄 같은 저런 건 좀 거둬져야 되고 저 위에 한번 보세요 아니 마무리를 한 거예요? 테이프로 저렇게 저게 마무리된 거예요 진장님? 신경 쓴 부분이 안 보이고 그리고 도로를 딱 기점으로 해서 저쪽에 세 공간과 이쪽에 세 공간 벤치 만들어 놓은 거 있잖아요 이런 도면에서는 저게 디자인으로 비춰줄 수 있어요 요쪽에 두 개는 벤치를 저쪽에 가운데는 벤치를 양쪽은 비워놨는데 비워놓은 공간은 어떤 의미로 비워놨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종이 안에서는 그 디자인으로 이게 부각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실상 현실에서는 도로에서 보면 벤치가 오히려 두 개 있고 하나 있는 거기도 뭐 어떤 공간으로 쓰일지 이용하는 사람들이 여기는 무엇이다 하는 게 딱 와서 닿아야지 뭐 보석킹을 하나? 어느 쪽은? 아니 보도에서 보도를 보고 하는 건데요? 어떻게 보도를 보고 하는 건데요? 아니 이 쪽에 있는 분들은 이 쪽을 바라보면서 하는 거죠? 단순히 어서 바라보고요 이 쪽에 있는 분들은 영호 공연을 하면 여기 이렇게 바라보고요 그러니까 나무 앞에 있는 거는 지금 현재 위치가 이 정도 되고요 지금 여기 내년도 사업으로 올해 설계가 완료됐고 저기 지금 천천히 필기판 보이시잖아요 그쪽으로 들어가는 거라고? 네 이쪽으로 들어옵니다 상총초등학교가 여기 있고 학교 뒤쪽으로? 네 네 네 그래서 이렇게 연결되는 걸 보상비를 내년도에 요구를 한 상태입니다 지금 여기는 어디야? 여기는 뒤쪽인데 여기 지금 택지개발 그 그 분할해놓은 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여기가 민원이 3개 들어오거든요 여기를 빨리 개설해달라고 근데 이게 지금 2단계 사업 대상지에요? 지금 현재는 지금 여기도 지금 보상은 지금 현재 나가있고 여기서 요만큼 보상이 나가있습니다 여기 일부 필지 정도 보상이 안 나가있어서 이제 보상이 다 나가면 이 부분이 공사를 마무리 되면 이제 상처는 요 정도 하게 되면 이제 앞으로 건물 들어올 때까지는 추가 공사는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현재 도로 예산이네 네 지금 보상비입니다 보상비 그러니까 도로는 여기 있는 부분에 대한 보상비고요 그래서 여기 보상 끝나고 설계 끝나면 그 다음에는 이제 여기에 대한 공사비 세워주시면 여기에서는 상처는 마무리된다고 거기는 보상비 2필지 정도만 남았다는 거죠? 보상비 2필지만 남았고 나머지는 공사비입니다 도로가 문제가 아니고 여기가 이제 단지잖아요 네네네 단지 개발이 될 확률이 얼마나 되는 거예요? 지금 뭐 단지 개발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이 도로 개설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게 몇 평이에요 그게? 고기는 뭐 한 평소는 잘 모르겠는데 한 100가구 정도 됩니다 지금 분할해 놓은 게 네 몇 평씩 분할은 200평에서 300평으로 200, 300평으로 200, 300평으로 200, 300평으로 100가구 정도가 네 지금 현재 상천 테마파크 진입로를 제일 먼저 그니까 진입로 내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는 건데 상천 테마파크부터 그게 좀 활성화가 빨리 돼야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여기 그냥 300억 들어갔는데 그게 무용지물이면 이게 딱 하나 많아요 지금 사실 이제 여기는 상천 테마파크보다는 상천역 주변에 개발이 우선으로 저희가 도로를 내놓는 부분이거든요 상천초등학교 교장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 울타리 안에 지금 은행나무가 한 몇 번이 된 게 있잖아요 그게 사실 뭐 상천 상천역 주민 상천초등학교 나온 사람들의 뭐 나름대로 뭐 자존심이라고 하는 건데 지금 그 도로가 그 안 여기 맞죠 나무 나무를 지금 원래는 원래대로 한다고 하면 나무가 베어지는 거죠 그죠? 예예 그래서 현지에 나갔다 오셔가지고 나무를 살리고 네 네 네 인도에 이만큼 들어와요 경계석 경계석 뒤로 바로 들어가니까 큰 문제없어요 요즘 이제 가평에 주거지역에 있는 부분에 대한 거는 웬만한 데는 다 200만원 선 오시면 됩니다 네 이 도로 쭉 올라가면 아니 여기 여기요? 아 이거는 약간 좀 비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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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네 저거 저래서 꺾어져서 이렇게 쭉 내려가면 여기로? 네 거기도 철탑이 있나본데 철탑이 없는데 철탑이 없는데 철탑은 없는 거 같은데 저기 있잖아 저기 아 넣어 예 어쮸 예 예 예 예 예 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